좋아요 구독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3 마이너 이 골드 색깔이 마이너 웨이브 오차는 인터미디 웨이브 오차 오렌지 색깔은 마이너 웨이브 그러니까 우리 엘리아 파동 프린스포드에서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조금 혼돋아야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나는 여기서 3차 큰 골드 색깔이 1,2,3,4,5로 이루어진다고 4월 13일까지는 봤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만약 여기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사이즈가 크고 duration, duration 시간 시간도 너무 많이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proportionality가 제대로 되어 있네요 proportionality가 뭐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는 1,2,3 비해서 그 proportion이 얼마나 적고 크나 왜냐하면 엘리아 파동은 항상 엘리아 파동 심리의 분석 도구가 항상 항상 이렇게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2차 파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그려졌나 2차 파도의 duration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됐나 그리고 1차 파도의 impulse에 2차가 어느 정도 proportion하게 나눠져 있나 그래서 만약 저한테 여기서 7만 3,662,666불이 우리 비프닉스 차트의 최고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한 4차 파도 어느 정도 그려졌나 올라와야 되는데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안 올라오고 이게 계속 내려오고 조금씩 더 내려오고 시간을 더 소비하고 여기 있는 proportion도 이제 좀 커지고 그러면 2,3 오렌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 3 골드색이 여기 와야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된다 우리 구독자들은 항상 알아요 만약 오늘의 프라이스 섹션이 내가 베스트 레이블링을 가지고 있나 왜냐하면 저는 엘리아 파동 분석 저는 이것을 심리 분석 도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심리 분석 도구가 우리는 라일럭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책에 있는 라일럭은 1이 여기 있으면 2,3,4,5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왜 안 가지? 5차 오렌지가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더 길어져요 아 그러면 저한테 이게 혹시 3,4가 어디 여기 밑에서 끝났고 지금 진행되는 게 4 골드 색깔의 마이너 웨이브가 아닐까 라고 지금 저한테 힌트를 4월 13일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내가 어떤 카운트를 고쳐야지만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카운트를 다시 화해시킬까 reconcile, reconciliation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지금 라이프 철 이거는 4월 13일 이미지지만 내가 오늘의 라이프 이미지를 어떻게 수정했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똑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내가 수정한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3을 여기다 놨어요 왜냐면 저는 라일럭을 그리는 엘리에파동 분석가니까 그렇죠? 엘리에파동 분석가는 라일럭을 그리면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오차파도둑 라일럭을 주게 해놔요 근데 어쨌든 라일럭을 안 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조금 wrong look이지만 그리고 그냥 레이블링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틀리겠죠?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고집세다고 내가 맞을 거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110%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4월 13일부터 이게 좀 그려지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런 이 차트를 수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다 푸십시오 원 투가 여기 있었고 이 투가 여기 있었어요 전에는 다시 한번 투가 여기 있었죠? 투가 저는 이 투를 여기다 놓고 이 원 투를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라이프 차트로 응? 여기 있는 투를 여기다 놓고 여기 있는 원을 여기다 가져왔어요 원 투 트리 오렌지를 여기다 놓고 삼사 다시 한번 여기 다 그냥 밑으로 조금씩 내려간 거예요 투가 이쪽으로 가고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하니까 레큰사이어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엘리아 파동 지금 패턴이 라일럭을 그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려가면 더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스 액션이 왜? 내가 지금 그려드릴게요 책처럼 여기서 엘리아 파동 분석 도구를 심리의 분석 도구 심리의 분석 도구는 지금 여기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심리 아 나 이거 살까? 팔까? 가지고 있을까? 기관들도 사까? 팔까? 가지고 있을까? 그게 다 모여져서 여기가 이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표님 왜 내려가는 게 여기서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게 라일럭을 주고 왜 내려가는 게 포포셔너리를 더 잘 주는 거예요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이것을 좀 더 크게 할게요 이제는 골드 색깔이죠 마이너 웨이브 마이너 웨이브 이것을 thick하게 해야지 이제 좀 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비트코인은 책에 있는 1, 2, 3, 4, 5를 그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집어넣을게요 여기서 만약 4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1, 2가 이렇게 됐죠 1, 2, 골드셋 3, 4가 포포션하게 잘 끝나려면 책처럼 사이즈가 좀 이쪽 와야 돼요 그리고 4, 8, 2의 흔적이 뭐예요 아니 흔적이 아니라 4, 8, 2의 흔한 리트레이스먼트 4파도가 내려갈 때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죠 2차보다는 훨씬 얕게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는 퍼센티지가 한 그 가격의 38%다 어떤 가격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7만 3,666 이렇게 7만 3월 초에 우리가 우리가 간 고가 가격 7만 3,666 마이너스 여기 3차 시작한 포인트죠 3차 골드색이 시작한 포인트가 어디죠 2만 4,853 이것을 마이너스 시켜요 그럼 우리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썸 그 썸을 곱하기 382 그럼 또 토토가 나오죠 그 토토를 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시키면 저한테는 5만 5천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 지금 프라이스 섹션이 전에 4월 13일 날 이렇게 가지 말고 3을 여기다 두고 모든 오렌지 1,2,3,4를 조금 밑에다 내려라 2는 이쪽으로 오게 하고 왜냐하면 저는 전까지는 그냥 라일럭을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라일럭이면 이렇게 크게 라일럭이 그려지는데 이게 더 크게 그려지지 않고 조금 작게 이게 무슨 얘기이냐면 상승장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다 그거예요 남았지만 크게 남지 않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그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5만 5천불까지 가면 어메이징한 라일럭을 그려줘요 엘리엣 파동 분석이 여러분 보십시오 네이버나 국어나 엘리엣 엘리엣 웨이브 영어로 엘리엣 웨이브 아니면 엘리엣 파동 쳐보십시오 무조건 나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서 저한테는 다시 한번 또 한번 지울게요 여기서 계속 안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은 사이코드구이 하나 큰 거에 흔적이지 전에 있는 4차는 오렌지는 너무 크다 오렌지는 골드색깔 밑에 있는 마이너뛰웨이브고 이 사이코드는 조금 더 작은 사이코들이니까 조금 더 시간도 덜 소비해야 되고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금은 가고 그리고 지금 포포셔네리티도 지금 2차도 보십시오 여기 이거 한 두 달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번 주 내가 보여드렸지만 반강기 다음에 두 번째 반강기 빼놓고는 반강기 다음에 한 두 달 걸렸어요 상승장이 열리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이 골드색이 두 달 걸리고 그리고 4차 파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4차 파도처럼 가고 있어요 되게 얕게 얕게 계속 괴롭게 그냥 6만 3천 불 갔다가 6만 8천 불 6만 왔다 갔다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할 때 적어도 이 조정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되고 좀 지루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더 라일릭을 그려주려고 지금 이 4차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4차에 지금 내 분석이 맞다면 저는 여기서 오늘의 지금의 가격은 6만 3천 4백 몇 불이지만 한 5만 5천 불까지 가면 딱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마이갓 5만 5천 불 가면 어떡해요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지 말고 좀 긴 사진을 보십시오 긴 사진을 보면 엘리아 파동에서 제일로 우리 심리의 분석도가 제일로 강조하는 것은 프라이스 액션은 하나 둘 셋으로 안 끝난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큰 파동을 보십시오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안은 그려지고 있잖아요 사안은 한 60% 70% 그려졌어요 사안은 이쯤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기관이나 게임이나 심리가 지금 4차에 들어와 있고 4차가 더 내려가려면 더 안 좋은 뉴스 러시아 뭐 세금 더 뭐 폭탄으로 세금 매긴다 그런 소리가 더 잘 나와야 돼요 더 많이 그리고 또 이 보호 마켓은 끝났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게임 오버다 그 말이 나와야지 이 지금 4차가 더 맞다고 지금 이 분석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our focus our 집중 immediate focus 단기 포커스는 lower before we go higher 근데 엘리엣 파동 분석 우리 투자자들이 만든 심리는 4차에 있고 아직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5차가 랄리가 지금 매수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관이나 개미들이나 뭐 지금 ETF UEB 그렇게 IBIT 뭐 Fidelity 그렇게 막 사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려가나요 뭐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나요 기관들도 좋게 팔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똑같아요 기관들도 테크네이션들도 다 있어요 만약 큰 사이즈를 사려면 걔네들도 헐값에 사야죠 왜 비싸게 사요 개미들이랑 똑같죠 그래도 기관들도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석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저는 하나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한 번 더 주우고 항상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프라이스 섹션이 나한테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오 마이 갓 러시아가 이제 암호화폐를 끝내버린데 절대로 이제 허가 안 한대 뭐 세금 폭탄이 맞는데 오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하는 좀 스텝백 4시간 1시간 차트 보는 것을 스텝백 해가지고 웨이크를 차트를 보면 오 마이 갓 영어로 there is absolutely nothing wrong with this picture 이 사진은 하나도 나한테 염려되는 게 없다 내가 지금 그만했어요 평안 없잖아 이 사진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프라이스 섹션은 아직 안 끝났고 여기서 또 한 번 얘기지만 오차가 확정되려면 마지막 파동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very minimum 7만 3천 6백 66불을 넘어줘야 돼요 비프닉 차트 다른 차트는 고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항상 한 엑체인지의 가격은 안 따라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그 3월 초에 있는 고가를 지나가야 되고 이 오차가 이게 엄청 엄청 중요한 파동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끝나면 저는 원이 크게 그려진다고 봐요 원이 크게 그려지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볼 마켓은 내가 이것을 First cycle degree 볼 마켓 It's over 그러면 그 다음에는 Second Bear market Second cycle degree Blue Two blue Bear market이 시작되겠죠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